아 가 야 아까 느낌 좋았던 비보험가 아이돌로 가자고 어, 화이팅! 야 이, 2층 서커스장에서 태어난 거 같습니다 상대 보도록 하죠 마정, 마정, 마정인가? 아아 아아 2층 서커스장 맞네 아 뭐 저렇게 생겼어 그 그쵸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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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! 뭐여이 분신 이것이 역무빙이란 것인데 어떠셔? 맨 처음부터 역무빙을 했으면 한... 아니요 아니요 그랬으면 저쪽은 바로 따라왔을걸요?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어도 맞는데 무조건 맞는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요? 피해야 됨 피해야 됨 피해야 됨 절대 피해야 됨 나한테 가보자 여기서 한번 끌어보자 정탐자가 어딨길래 정탐자 없음 하나도 없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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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그거 있으세요? 그럼 울어요? 분신 봐봐 저사람 못 쫓는다니까 역무빙하면은 이제 근데 역무빙하면 안돼 봐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나?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역무빙하면 안돼 저사람 또 역무빙한줄 알았고 그러나 게임식미학과 박사입니다 피지컬학과가 복수전공 아니라가 좀 개털린다 그만해라 이 녀석아 아 아 아까처럼은 안되네 빨리 돌려줘야겠다 빨리 끊기기 전에 빨리 빨리 뭘 패는거야 쟤나 끊지도 않는데? 뭐하는 사람이에요? 끊기 전에 제발 끊기적이 없었어요 딴 데 갔는데요? 다 딴 데 갔는데 샤몬아 사랑해 요오오오오오 근데 살려도줘야된다 요오오오오 다시 기왕이면 최후의 발학은 때까지 해주세요 잠은 죽어 아니면 나 어떡하나? 6, 5, 4, 3, 2 짠짐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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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도 않는데 왜 그걸 타고 가세요? 근데 어차피 거기 장난감상이 있어가지고 장난감상이면 좋을걸? 아 그냥 들고만거네요 개지랄을 했을까요? 무섭긴 하네요 어 나한테 오는데? 나 어쩜 졌어? 아 장상이 구해버렸구요 아직 영웅쿨이죠? 지금은 모를 마술봉 죽지? 그런거 못봐요 몰라 나는 그냥 3층 갈래 가볼까 그냥? 아 무서우니까 갈란다 아드가겐디? 오 피했다 누구보다 빨리 여는 중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그냥 빨리 온나? 뒷손으로 빨리 온나? 빨리 온나? 뒷손으로 빨리 온나? 저기 회전문망 찍고 오면 내가 인정해준다 찍었다 쫀진 와 여기로 테를 안타네 자식아 인정해드릴게요 너 바보 멍청인거 인정 사나이 아니었어? 아니 그냥 인정해준다고 했지 에이스 뭐라도 인정받았다 에이스 야야 또 128초 야야 또 128초 여러분들 왜이렇게 잘해요? 왜이래 잘함 오늘따라 야 얘들아 이거 판별 좀 해줘라 이거 돌려깍이냐? 콜하는데 곁에는 할머니 think Li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